네, 코로나 및 시간입니다. 민생경제연구소의 안진걸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부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시작이 됐는데, 지난주에도 저희가 다뤄드렸잖아요. 한 번도 받지 못한 분들이 대상이라고요? 네, 그동안 이미 받은 경험이 있는 분들은 신청기한이 끝났습니다. 지금 어제부터 29일까지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인데 또 문화예술인데 한 번도 못 받은 분들이 고용노동부, 특수고용노동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치면 홈페이지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100만 원을 지금 받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그전에는 그런 기준이 없었는데 매출이 크게 감소하지 않은 집군이 한 12개, 9개 집군이 있답니다. 지난주 말에 보험사 기사나 택배기사, 대출 모집, 트럭 기사님들은 이번에 죄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 업종은 매출이 줄어들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개개인은 매출이 줄어드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 죄는 업종과 상관없이 지원금을 주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아예 지원금을 안 주니까 저한테도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은 저는 좀 시정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가족돌봄 휴가를 쓴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 원이 지원되는 코로나19 가족돌봄 비용 지급받을 수 있다면서요?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특수고용론 프로젠서 지원금 계속 요즘에 또 어떤 연락이 오냐면 신청기한을 놓치신 분들이 있잖아요. 방역증비나 전환증비나 신청기한 놓치면 못 받습니다. 아, 그렇군요. 손실보상금은 법에 의해서 영업금질, 영업시간 제한 등을 당하면 법에 의해서 권리가 부여되기 때문에 시효가 있는 한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가 있어요. 방역증권, 재난증권은 행정이 임의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라서 반드시 신청기한 지키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가족 확진 돌봄 휴가라는 게 그냥 일단 아나운서님이나 저 같은 사람이 확진이 되면 재택치료 생활지원금을 받습니다. 이건 본인이 받는 거고요. 저는 해당이 안 되더군요. 공공기관의 준하는. 공공기관 종사자들이나 유급휴가를 받으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데 다만 이제 가족이 굉장히 그런 상황인데 집에서 치료받는 특히 어린 자녀나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걸리면 가족들은 엄청 걱정되잖아요. 그러면 특히 엄마, 아빠 중에 한 명이 휴가를 낼 수가 있는데 역시 유급휴가는 지원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월급이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유급휴가가 안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연차를 제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무급휴가로 그 기간만큼 급여를 제외버린다든지 하는 업종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하루에 5만 원씩 최대 10일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미 작년, 재작년 했을 때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족 돌봄 휴가라는 제도가 2020년 1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내가 얼굴 못 받아도 좋으니 우리 가족이 좀 아프니까 좀 쉬게 해주세요. 그전에는 그런 권리 없어. 그냥 연차를 쓰던가 그랬어야 됐죠. 그런데 이제 좋은 회사 같은 경우는 단체 협상이나 잘 때 있으면 그게 가능한데 노동조합이 없거나 조금 야박한 회사에서는 그게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법적 권리로 도입이 된 거예요. 10일까지 쓸 수 있겠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1인당 5만 원 최대 50만 원에 지원해준 제도가 생긴 거죠. 그래서 올해도 이 제도가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가족 돌봄 휴가로 하시면 안내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달 특수, 오토바이 사망자가 그만큼 배달 특수가 오면서 같이 늘어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큰 화제인데요. 이 법이 시행되고 또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어떤 정부의 노동존중에 노력도 있고 우리 기업들의 노력도 있어서 산재 사망사고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나마. 그런데 놀라운 게 전체적인 산재 사망사고는 줄어들었는데 지난해 사망자 산재에 인정된 828명 중에요. 건설업이 417명으로 50.4%입니다. 여전히 제일 많잖아요. 건설은 큰 문제다 이런 지제를 하나 하고 싶고요. 그런데 배달 노동자 산재 사망사고 급증하고 있는 거예요. 2017년에는 2명. 그런데 작년에는 18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좀 더 업종으로 확대해서 퀵서비스 기사님들도 18명이 따로 또 산재 사망이 있었습니다. 사실 배달 노동자와 퀵서비스는 산업 분류는 퀵서비스로 같이 분류되는데 산재 사망에서는 퀵서비스는 우리가 서류 같은 거 나눠주는 분들이고 배달 노동자와 음식을 주로 하는 배달 라이더 분들이여서 분류가 돼 있는데 결국 오토바이 노동자들이 많이 사망한다. 우리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특별히 예전에 무슨 30분 이내 배달제 우리가 폐지시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늦어도 좋으니 제발 안전하게 와달라. 맞습니다.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이분들이 제대로 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냐. 네, 맞습니다. 다행히 우리 이분들이 대표적인 특수고용 노동자들이잖아요. 분명히 노동자인데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노동법이나 4대 보험의 보호를 못 받았죠. 그런데 많은 분들 노력으로 특수고용 노동자 중에도 12개 직군들은 산재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 유의하실 게 사업주가 당신도 나도 보험료에 약간씩 부담되니까 산재 적용 재신청을 하자고 그럽니다. 보통 택배사람들도 그것 때문에 많이 당했거든요. 그런데 사업주가 쓰라고 하니까 써버린 경우가 있잖아요. 귀찮기도 하고 곤란하기도 하니까. 또 보험료가 당장 부담스러우니까. 그런데 그러면 산재 적용이 안 돼버립니다. 그러면 일반 자기보험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산재 적용 재신청을 사업주가 쓰자고 그럴 때 그걸 완곡하게 오토바이 배달 사고 많은데 어렵습니다. 거절을 해야 하나요? 적용 재신청하지 마시라. 그러면 지금은 사실상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보험료는 아주 조금씩 내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배달업 하시는 분들의 고민이 또 있는데 기름값입니다. 바로 요새 기름값이 만만치가 않은데 이렇게 되면 차량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의 생계도 걱정이 되거든요. 어저께 하물로동자, 하물 트럭기사님들이 기자회견 하셨더라고요. 서울 휘발유가 리터당 2,091원이고요. 경유가 2,019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어제 트럭기사님 한 분하고 전화해봤더니 예전에 트럭기사님들이 경유주로 운행하시는데 1,500원 이 정도밖에 아무리 비싸도 1,500원 아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19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기름 넣을 때마다 몇만 원씩 더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실제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한 달 유리비 지출만 250만이 늘어났다는 기사님의 증언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400만 원 정도, 500만 원 벌었던 분들이 안 그래도 100만 원 유리비 세갖고 2,300 남았는데 거기다 250만 원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생활비도 못 벌었다는 어제쯤 또 다른 증언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다음에 아까 말한 퀵서비스나 배달, 오토바이 기사님들도 다 기름을 사용하잖아요. 기름을 사용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유리비 지원을 해줘야 될 상황이다. 한시적으로? 네, 리터당 2,000원이 넘어간다. 휘발유값 경유값. 특히 경유 사용자들 부담이 굉장히 늘었다. 일단 작년 3월 평균보다 무려 확인된 거만 32% 정도가 상승했습니다. 유리세 인하가 언제까지죠? 올해 6월까지 지원이 됩니다만 유리세가 일부 인하됐어도 그걸로는 부족하다. 몇십 원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가격이 평소보다는 1.5에서 2배 정도 뛰어버렸으니까 유리세 인하가 지원이 되지만 유리비는 250만 원까지 폭등했다. 평소보다.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기름값 지원을 해줘야 될 상황인 것이죠. 알겠습니다.